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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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 카메라 보시고 자 여러분 물론 한 분 한 분 얼굴은 잘 안 보이겠지만 그리고 예쁜 척 자 치즈 하나 둘 셋 어 김치 좋다 김치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 보내겠습니다 네 저는 또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국에 자주 못 오시겠지만 제가 요즘은 뭐 이렇게 채널도 많고요 또 그리고 매체도 많기 때문에 열심히 노래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도록 좋은 음악 많이 만들고 좋은 공연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아틀란따에 찾아와서 또 여러분들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제가 2024년 하면 옆사람들 좀 쳐다보실까요? 옆사람들? 옆사람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제가 2024년 하면 다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는 거예요 자 2024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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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모두 건강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? 2024년 2024년 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자 마지막 또 신나게 한번 장식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애틀란따에서 최고의 추억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기름이었습니다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의vais으로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.